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는 것처럼 최근에 또 생활동반자관계법 그리고 또 가족권 3법이라고 해서 민법 개정안 그리고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 또 생활동반자관계법을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동반자관계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바로 전단계의 법률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법이 제정이 되면 그 뒤에 동성혼이 버젓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한 의원들께서는 아마 지금 이런 법안들이 현행 헌법화의 위헌이고 위법이고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제안을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의 의지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별정정허가에 관련해서 마지노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하나가 깨졌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본인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성별정정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고등법원 판결이지만 동성혼 커플에 대해서 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요. 저는 굉장히 저는 이게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게 농독하지가 않습니다. 대만은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가 됐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대만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서는 반대론이 우세했어요. 그러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그랬는데 이 차용원 총통이 상당히 이 의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대신 대법원을 항상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정치인이 앞장서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최근에 LGBT 이해관계증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법이 중위원을 통과했습니다. 자민당이 상당히 반대를 여태까지 해왔지만 G7 국가로서 국제적인 위상이나 미국의 압력에 서둘러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정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입법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섯 분의 현역 국회의원님께서 와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해악이 큰가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해악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많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 결과가 우리 국회에 잘 전달이 되어서 이것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런 법이 의제로서 이렇게 자꾸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